또 내가 너한테 북한사람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아요. 나라별 승객 특징, 대만 편입니다. 제가 공항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대만 손님들의 특징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 좋아요. 대만 손님들의 첫 번째 특징, 제가 좀 의외로 느꼈던 부분인데요. 바로 대만 손님들이 일본을 아주 동경, 혹은 따라, 혹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낀 이유는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언어입니다. 대만은 중국어를 사용하는 국가인데요. 한국에서 소속을 할 때 카운터에 와서 물어봅니다. 너 중국어 할 수 있어? 그럼 혹시 직원이 미안해 나 중국어 못해 라고 얘기를 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시잖아요. 대만 손님들의 정말 특이했던 점은 중국어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일본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 생각에는 대만의 많은 분들이 좀 보편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시거나 일본어를 짧은 말이라도 좀 공부를 하셨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한국공항이니까 영어를 쓰시는 게 맞는 순서긴 하겠죠. 여자분들의 옷차림 같은 것들이 좀 일본분들이랑 비슷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일본 여자분들의 특징이 앞머리에 더듬이를 남긴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더듬이 머리를 이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 여자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더듬이를 내리시는 경우가 많았고 또 더듬이를 내린 후에 추가로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똑딱 핀을 꽂으시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그 일본 여자분들만의 하이톤 목소리로 하는 그 애교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가와이 그걸 대만 손님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투나 톤이나 이런 것들을 이런 스타일 같은 것들이 일본에 좀 영향을 받았구나 라는 부분을 좀 느꼈고요. 대만의 국적사죠. 에바항공이라고 대만의 아시아나항공 같은 포지션에 있는 항공사가 있는데 그 항공사는 키티 플라이트로 항공기 전체를 다 키티로 도색을 하고 기내식도 키티모양으로 나가고 대만 분들이 좀 일본에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혹은 좀 닮아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두번째 대만 손님들의 특징은 아주 아주 꼼꼼하다는 점입니다. 응대했던 모든 손님들 중에서 거의 대만 손님들이 꼼꼼하기로는 탑슬리 안에 드는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대만 손님 한 분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탑승을 하셨어요. 근데 그 손님이 평소에 느낄 때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닌데도 다른 일반석 손님들 가방에 비즈니스 클래스 택이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이 평소에 불만이셨던 거예요. 대만에 도착을 한 후에 이제 벨트에서 가방이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비즈니스 클래스 택이 붙은 손님의 가방이 먼저 나오게 되는데 비즈니스 클래스 택이 붙은 가방을 누가 가져가는지 하나씩 다 관찰을 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본 손님이 아니면 가서 물어봤다고 해요. 혹시 비즈니스 클래스 타셨나요? 가방에 비즈니스 클래스 택이 붙어 있어서 확인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면서 본인의 가방이 이미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방이 다 끝날 때까지 벨트 옆에 계속 기다리면서 비즈니스 택이 붙은 거를 비즈니스 클래스 손님이 가져가시는지 하나하나 다 수첩에 기록을 했고요. 그걸 무려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하셔서 항공사에 불만을 얘기하면서 그 자료를 제출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대만 손님들이 좀 상당히 꼼꼼하고 약간 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작은 실수도 하면 안 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었습니다. 네, 대만 손님들의 세 번째 특징. 전에 제가 태국 손님들의 특징을 얘기하면서 한국에 와서 꼭 사가는 아이템이 한국 딸기다. 맛있는 한국 딸기를 꼭 사가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만 손님들도 꼭 사가시는 쇼핑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김치입니다. 대만 손님을 수속할 때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김치를 짐으로 붙이면 이렇게 아이스박스 포장을 해가지고 오시긴 하는데 김치는 넘치게 되면 좀 치명적이잖아요. 냄새도 그렇고 국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짐으로 보낼 때 저희가 그냥 아이스박스만 보내지 않고 그 터부라고 부르는 회색깔 커다란 바구니에 김치를 담아서 보냈어요. 근데 그 터부가 상당히 좀 무게가 무겁거든요. 근데 대만 손님들이 오시면 대부분 1인 1김치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항상 그 한 명마다 터부를 한 개씩 꺼내야 돼서 좀 손목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에 김치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쿠킹 클래스가 있대요. 거기 가셔서 거기 단체로 가셔서 김치를 만들고 본인이 만든 김치를 포장해 가시기도 하시고 또 거기서 판매하는 김치를 사가기도 하시고 한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그 다음 대만 손님의 특징은요. 중국인으로 오해받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 입니다. 사실 대만이 중국인데 중국 아닌 중국 같은 그래서 이제 대만 손님한테는 타이완이라고 정확하게 칭해드려야지 그분들이 불만이 없으신데 사실 대만 손님의 여권을 보면 여권 앞에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신입이 받아 봤는데 앞에 차이나라고 써 있으니까 이제 잘 몰라가지고 중국 손님인 줄 알고 이제 응대를 했는데 그 대만 손님이 상당히 화를 내면서 나 차이니즈 아니다. 나 타이완니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중국인으로 오해를 받았을 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또 내가 너한테 북한 사람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어? 이게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인데 그래서 약간 대만 손님을 응대할 때는 중국인으로 오해하는 거 상당히 싫어하시니까 좀 조심을 해야겠다 라는 부분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국어를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여권을 보기 전에는 구분을 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구분을 하는 방법은 대만 손님들도 중국어를 똑같이 하시긴 하는데 성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중국어는 사성이라고 중국 손님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들쭉날쭉한 말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근데 대만 분들은 중국어는 중국어인데 말의 높낮이가 거의 없어서 그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약간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저도 친한 대만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대만 사람들은 중국어를 세계에서 가장 멋있게 구사하는 민족들이지.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오늘은 나라별 특징 대만 손님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